10편 110.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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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여호와도 줍니다. 그러니까 주가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다른 주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로 되어있지요. 두 번째는 내 주,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걸로부터 이것은 유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왕위를 경고하게 한다 이제 절대로 네 나라가 꺾여짐 없이 계속해서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조가 자연적으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을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죠 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 마리아나 요셉의 그 혈통의 족보로 올라가 보면 다 다윗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린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직접 되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법적인 혈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리아를 통해서는 이제 진짜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처녀로서 낳으신 예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윗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마지막 주간,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고 외쳤던 부르지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너 따라오는 사람들은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하잖아 네가 말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걸 말을 해줘야지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라 하셔요 내가 왜 그걸 하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라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입을 조용히 하면 돌들이 일어서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모든 역사가 다 그 시간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주간이 끝나고 나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실 때는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속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시간이 되면 심판자로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은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예 사역 초반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도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예언적인 행동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전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구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이 자연적인 성전만을 청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영적인 성전인 우리를 깨끗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 집에 마땅하지 않은 거 이거 좀 뽑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적당히 넘어가시질 않으세요 다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맞대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무작정 아무거나 덮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린 이걸 너무나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요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복음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뭘 받으면요 그렇게 이게 무게를 두지를 않아요 살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샘플로 막 음식 시식 코너들이 있죠 여러분 이쑤시개 꼽혀있는 거 하나 드시죠 먹어봐도 돼요? 드세요 배고프시면 어떡해요? 계속 서 계시죠 계속 여러분 여러 개 드실 때는 어떡해요? 괜히 미안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지금 세일하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 드시고 나면 생각해 볼게요 그럼 가죠 괜히 그걸 집으시면서 드시죠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만 이거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짜 선물이니까 받고 싶어요 근데 손을 멀리 뻗쳐서 내 몸은 저기가 있고 손으로만 받아요 공짜예요? 진짜 공짜면 받을게요 거주주면 받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거주 주는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이거 거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럼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또 갔다가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말 안 했으니까 오세요 오케이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맛보셔서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샘플을 왜 먹습니까? 이게 무슨 맛인가 알아보느라고 먹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먹게 되면 내가 아 사야 되겠다 돈을 내요 그러니까 원래 맛을 보고 내가 이걸 사게 될 때는 돈을 보고서 사는 게 아니죠 아 이거 맛있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와요 이게 얼마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봐요 이 비용이 만약에 이것의 가치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보다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가치가 얼마나 있는다고 바로 가져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거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끈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져주시는 선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받았냐 아니냐가 바로 나의 행동에서 나와요 워낙에 꽁차니까 가질래요 라고 해서 가졌는데 별로 이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맛보더니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기 3절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다 내가 내 법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생각 가운데 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쓰신다 내 마음에 쓰신다 여러분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성품입니다 그러면 권능의 날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나는 자원하는 자 선신하는 자가 돼요 여기에 헌신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거는 자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나오는 게 이게 자연적으로 대다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지 않는가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해도 좋을까 이런 거를 계산해보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설명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망설였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느라 라고 하셨을 때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해보고 집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이미 늦은 것이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제일 권위를 가지신 분이 진짜 누구냐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공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존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두 명령을 주셨을 때 이것이 부딪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것의 바탕에 있는 것은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께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야, 그럼 근본적으로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 날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너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때 엄마, 아빠가 허락을 그때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무엇이든지 그 위에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위에 그것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상 숭배한다 꼭 돌덩어리, 나무덩어리는 아닐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바로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지성을 숭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숭배해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뜻이 우상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된 게 이게 죄죠 계속 사탄이 말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되리로다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되리라 내 보자를 하나님 보자 위에 두리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내 순간 떨어졌다 자기를 숭배했던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내 의지가 맞부딪히면 내가 그동안 내 의지를 이렇게 숭배하고 살았구나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누구 의지대로 사실 겁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못해요 내 의지가 묶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학의 교리를 들어서 이게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권능의 날에 살게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죠 이 헌신하는 자들 이게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니까 자원하니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자기가 나온다예요 저절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본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의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 가운데 순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내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되어져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만 그 기도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요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기를 그게 바로 신약의 기독교인이다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마음에 써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버렸어요 내 생각 가운데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내 열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인은 굉장히 달라요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모습과 성경에서 그려주시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을 열맘 맺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시죠 여기에 너무 아름다운 꽃들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씨를 뿌렸죠 좋은 토양에서 그 씨가 자랐죠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서 자란 거예요 어떻게 이 꽃이나 안 나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좋은 토양에서 씨가 열매 맺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 좋은 토양에 그 씨가 뿌려지면 시간이 되면 이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와 씨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씨가 뿌려지잖아 그리고 열매 맺게 되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뭔가 이미 막 주어지는 어떤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씨로 와요 그래서 그 씨가 심겨져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잘 그 땅에서 심겨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 돼요 그렇게 심겨지면 여기에 감사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의무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리고 두려워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사도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맛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굉장히 맞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동의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감정적으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두려워서 만약에 그게 동기가 돼서 잘하려고 한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확실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진짜 용서하신 걸 내가 어떻게 아나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화나게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해서 오거든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의에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쳐다봤던 그 눈의 초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감사가 생겨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데 걱정이 같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는데 근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 이게 같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두려움에 이끌려져서 사시는 분들은 감사가 없지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로 이끌려져서 사는 분들은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건 복음에 대한 이해 아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알아는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야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복음을 알므로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제 감사함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시기 시작하면 진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 난 이걸 받게 없다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두 번째로 이해하는 건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손만 뻗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최선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내가 그것만 좀 압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감사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더 나가요 마음에 써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젠다가 내 어젠다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금만 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용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 그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라야 샘플만 먹어야지 라고 해서 헌한 샘플 정도 즐기면 돼 이걸로 만족해 라고 하고 이거를 다 가져가는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짜 값어치 맛을 아신 분들은요 이거 내가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요 이 비용이 얼마냐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것을 맛본 자로서 우리는 이제 자원함에 나온다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열매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진짜 가장 효과적으로 사시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교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감사로서 사시지 않는 분들은 감사함으로서 자원하는 심령들을 보면 마음이 무지 불편해지십니다 감사함으로서 그 동기를 바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적당히 해라 라고 해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넌 지금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딨냐 라고 하고 제발 정상으로 살아라 감사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돼요 본인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 다른 게 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기독교인 맞아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불편하다 이렇게 해버려요 야 너 왜 교회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너 돈 받고 하냐 아니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야 너 그냥 직장일이나 열심히 해 야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젊은 청년들 정말 유스 그룹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사랑의 그런 열정의 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세상이야 교회가 이제 이런 젊은 아이들이 없다라는 세상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젊은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불을 갖고서 살고 그걸 발견을 해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사는 데까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받아요 그래서 열정의 불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원하는 자로 살겠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야 네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거든 적당히 교회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나 늙으면 나를 보양할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그런 불을 다 꺼뜨리지요 그래서 막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해 그걸 다 꺼요 우리도 기독교인이야 그냥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셔서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너무 우리 애들이 사랑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너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 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고 성겼던 것 같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 불을 꺼뜨립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보건 17장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셨어요 연자멧돌을 목에 메고 물에 던져져서 그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시험들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 화를 선포해요 젊은 친구들이 어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의 불을 갖고 살고자 하는데 그 불을 꺼뜨리는 부모님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젊은 친구들의 불이 꺼지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의 모든 세대가 그래왔어요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직면에 있는 채로 기독교는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1세기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적고 계셔요 지금도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초대교회 교회로부터 저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그 세상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다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라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교회에게 이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신다 아버지는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시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다 결정되게 하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께 뭐라 하실래요? 예수야 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대답해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살면서 삶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아니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물으셔서 인자가 다시 오셨습니까? 아직 아니 오셨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오늘 이 땅으로 돌아가면 내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해서 이게 나라 가운데 세력을 뻗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하시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질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자기가 활개를 칠 거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요 아 우리 애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휴거되나 보다 그리고 우린 휴거되고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리세요 인자가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애통 가운데 슬피울 거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게 벼락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칠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온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모든 전 세상이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애통하면 슬피울 때 내가 이제 선택된 자들을 세상 방방곡곡해서 그 다음에 모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거 휴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우리가 미리 휴거된다 이런 건 어디서 나온 이론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환란받고 이런 게 싫은 편안하게 사는 서양의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온 거예요 이건 그냥 민주적인 그런 사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1850년대까지는 이런 사상이라고는 기독교에 어떠한 그 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개몽주의 사상으로부터 발전한 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자식들 고생시키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한다 여기로부터 온 사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을 것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거됨으로써 저 그리수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진 기독교인이죠 교회요 세상적인 교회요 열정이 없는 교회죠 기도의 영이 없는 교회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지 않는 교회죠 그러니까 저 그리수를 대적하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저 그리수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뭡니까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수의 영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 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그리수 도께서 살아계시대요 그리수의 영이 계신 교회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휴거되어야 저 그리수를 대적하는 게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교회가 존재해도 그리수의 영이 없어지면 저 그리수도가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수도의 영으로서 저 그리수도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저 그리수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10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의 우편에 앉으라 신약에 신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그리수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수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았다 왕의 자리가 확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자리가 확고하다 경고하시다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하셨어요 고린도 5사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수도께서 항상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 승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끝내신 일 승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세요 하늘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리수도께서 얼만큼의 권세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요 모든 권세죠 그럼 이 나쁜 사람들은 이건 뭡니까 10편 2편을 보시면 왜 나라들이 이렇게 분노하느냐 왜 세상 왕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리수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꺾으려고 이들이 대드느냐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시죠 하늘 보자야 앉으시니까 웃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앉아서 웃으신다 하나님이 걱정돼서 일어서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손톱을 뜯으면서 이거 일이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앉으셔서 웃으신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죠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차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예요 다스리소서 통치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원수들을 향해 이기게 하신다 다스리게 하신다 통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진짜 정부입니까 영적인 교회가 진짜 정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요 진짜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비밀 정부입니다 영적인 교회가요 여러분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기관의 모든 교회가 저절로 영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뭡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야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발판이 되게까지는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왕은요 이렇게 앉을 때도 좀 편하게 앉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발두는 의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편하게 쇼파에 앉아서 이거 발두는 거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발두는 의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치지요 그러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긴 왕이 붙잡힌 그 점령당한 나라의 왕을 데려와요 그리고서 그 사람의 목에 발을 올립니다 우리가 너리를 통참다는 얘기예요 증인들이 다 보는 거죠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카메라가 있었으면 사진도 찍었을 겁니다 누가 이긴 자냐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죠 아직은 적들이 끝난 전쟁도요 여기저기에서 그냥 조금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야 이 끝난 게임 네가 좀 차지하고 있어라 우리한테 시키신 거예요 맡기신 바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으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적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그냥 혼자 보내지는 않아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보내셔서 이 땅 좀 차지하고 있어라 여전히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라 그리고 원수 중에서 너희가 다스려라 여전히 명령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여기 여호와께서예요 주의 권능의 호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의 호를 내어 여기 홀 또 개혁회장에는 규라고 나오죠 이거는 지팡이예요 막대기입니다 왕이 들고 다녔던 막대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여기 원어를 가보면 사실 이건 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나무에서 뻗쳐져 나오는 가지 스카리아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많이 생산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내어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주의 권능의 호리라는 얘기예요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힘 주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의 연장선상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어 보내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온이 나오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하늘의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시간이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 시간이 도달했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시온산에서도 말고 이제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시온으로부터 나온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편하게 앉아 계시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가지로서 이 땅에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힘으로서 교회 가운데 부여하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가지로서 이 땅에 두셨다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원수 중에서 다스려라요 이게 다스리다는 통치하다예요 여러분 지배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통치 다스리다 이런 말만 나오면 막 뒤로 넘어집니다 이 지배신학, 복동통치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신학의 이론은 기독교인들이 모든 분야 그러니까 교육, 정치, 문화, 사회,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마다 수장이 되어서 탑 리더가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스린다는 이 지배신학과는 달라요 네가 그 적의 시스템 위에 서서 그 시스템 안에서 꼭대기가 돼서 다스리라고 성경에 돼있지가 않아요 원수 중에서 다스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여기에서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분리시켜달라고 기도하시지 않는다요 세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분리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네 이 적의 적진에게 우리를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배신학이라고 하는 것 아래서 굉장히 세상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잘 합리화가 돼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려면 꼭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치가 이제 기독교화되고 엔터테인먼트가 기독교화가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퍼지는 거지 여러분 마귀는요 이거랑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그때 그것도 해봤어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바깥에서는 지배가 있는데 안으로서 영적인 지배가 없으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세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썩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막 골탕 먹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이제 다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말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이들을 아주 부끄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너 자꾸 나한테 이런 수수께끼 가지고 오는데 나도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가 있다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다윗이 여기 여호와께서가 주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다 아는 상태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여러분 유대 문화는요 아들이다라고 하면 자기 윗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후손이 조상보다는 뛰어나지 못하게 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메시아한테 그렇게 부르느냐를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누가 메시아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수께끼를 주셨을 때 예수님의 적들은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이런 종교적인 외식을 너희가 봐야 돼 이들은 종교 기관을 좋아해 종교적인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폐역한 죄인보다 이들은 더 나쁘다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최고로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데 과부의 집을 뺏은 자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 이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있을 것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지배신학을 만약에 갖고 계시는데 진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지 않고 그것만 지니고 가시면 여러분이 기관으로서 전 세계를 그냥 기독교화 시킨다 해서 기관의 모습만 있으면 마귀도 좋아요 마귀도 종교적인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수요일 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어떤 영화 배우의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여주인공에 있어서 오퍼를 받으신 거예요 영화 디렉터가 굉장히 많은 영화 배우가 있지만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역을 제안한다 이미 성공했지요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읽어봤더니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너 기독교인인 건 알고 있는데 너 생각을 해봐야지 너 이런 영화 딱 찍고 제일 유명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아주 손꼽히는 영화 배우가 됐을 때 네가 이제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런데 이분은 이제 대답하기로 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 버리냐 그래서 이제 그걸 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가운데 이제 다른 여자 영화 배우가 이제 그 역을 택했는데 지금 진짜 아주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서 괜찮으세요 그거 다음에 그랬더니 당연히 괜찮죠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팔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를 다 준다 해도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을 팔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갑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중에서 우리가 다스릴 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자원에서 갖는 제한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 그 시스템이 왜 저기야 그 사람들이 왜 저기야 우리 친구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랑 친구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역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랑 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종교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한테는 구역질 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가요 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데 이미 타협하고서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이미 진자예요 이미 패배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마귀가 사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게 저 그리스도한테 문 열어주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마귀는 부러워할 거야 너 같은 기독교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 너 같은 기독교인만 이 땅에 있으면 진짜 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금방 세울 텐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는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굉장히 작은 수 같죠 그런데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수가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으실 수 있겠는가 제가 대답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가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특권이다 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담대하게 그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내 말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안 올 거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했던 게 그러한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바을을 섬기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건 수학의 신입니다 생육의 신이에요 이러한 비의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 말로 비가 오지 않은 거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함으로써 그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원수 중에서 우리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부정적이냐 이걸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영혼은 굉장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지나가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기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굉장히 예언적이고 굉장히 시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옷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거룩한 옷이에요 여기 거룩하다가 뭔데요 성별을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성별이란 단어에 짜증내 하시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냥 부담가고 피곤한 단어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성별, 자기 부인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세요 뭘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재미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나한테는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에게는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다차원적인 거죠 이 우와 성별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과 게시록 4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보자 주위에 있는 내 생물체가 나옵니다 밤낮으로 이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영원토록 멈추는 적이 없던데 피곤하는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영원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분이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걸 영원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은 긴 시간이에요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천국에선 지루해 할 적이 없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사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것은 어두우면서 새벽이 되잖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에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의 큰 빛을 보는 도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오 일어나 빛을 비춰라 너에게 빛이 임하여 또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을 경험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 세대의 반찰을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있어서 계속해서 인용되어졌던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다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멜기 세대가 따라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레위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제사장 직임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 세대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러므로서 레위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멜기 세대에게 또 다시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임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발료로 멜기 세대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기독교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님을 따라서 오세요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요 우리의 나라는요 영원의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증가하는 나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가치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부르고 계세요 자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써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아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복음에 그러한 거주어주시는 선물을 샘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 테이블에 서서 많은 샘플들을 계속 먹을 수 있지만 아버지 이 샘플이 와 공짜라 좋다 라고 우리가 감사함을 먹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가치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가치와 비용을 가지고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 저 위에 계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태워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비용도 아니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태워버리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저 위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I pray today that you would replace the fear of paying the price with the gratitude of the value 주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했던 것 이것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높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칭찬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보내시어서 원수 중에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권능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확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이 주의 권능으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의 권능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효과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엘리야가 효과적으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 그리스도의 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묶고 아버지 끊어내는 아버지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러한 신실한 기독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아버지 그래서 저 그리스도형을 대적했던 아버지 그런 성도들과 우리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아버지 선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권능을 부으시어서 엘리아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진정 승리하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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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